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이번시간 종목상담 한번 해볼텐데요 먼저 삼성전기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자 삼성전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mlcc 입니다 mlcc 가 뭔가 하면요 적층 세라믹 컨덴서 거든요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도체 전기가 통하는 도체 통하지 않는 부도체 도체 부도체 도체 부도체 이렇게 레이어드 적층 누적으로 쌓아서 필요한 시점에만 전기를 흘려 보내는 그러한 것이 mlcc 입니다 자 알고 계셨던 부분도 있을테고 몰랐다면 이번에 한번 챙겨보시구요 쌀보리 쌀보리 아니구요 도체 부도체 도체 부도체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의 주가만 가지고 이야기 논하는 것 보다는 요 삼성전기가 흘러왔던 아 흐름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더 될겁니다 자 삼성전기가 2018년도에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2018년 아 중반 이후로 상당히 급락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요 중국의 휴대폰 판매량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휴대폰 안에 이 mlcc 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반도체 쌀이라고도 하고 있는 부분이 mlcc 입니다 자 그러나 중국도 이제 아 경기가 턴하고 아 아 휴대폰 부품 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부분에 생산량이 증가할 것처럼 보이니까 드디어 삼성전기가 턴 어라운드 하는 겁니다 여기 인건부터 이제 시장 아 돌았을 때 같이 주도주 역할로 삼성전기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죠 그죠 자 그렇다면 아 삼성전기를 접근할 때는 어디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하락 추세 돌려내는 이러한 이러한 상승 추세일 때 접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상승 추세 유지 중에는 매수에 적극 가담해야 됩니다 그러나 추세가 무너지는 이러한 하락 구간에서는 실제로 여기 방송 들어가 보면 있을 겁니다 여기 인근 여기 인근 240일 딱 무너질 때 아 누가 질문하셨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240일도 무너지는 상황이고 자꾸 흔들림이 심하다 강세 유지되기보다는 추세가 흔들흔들 하니까 좋지 않다 그 이후로 그냥 폭락입니다 이런 하락 추세에는 접근을 하시면 안 될 테고 지금의 상황은 강력한 상승 추세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 무너졌던 이유가 개별적인 악재라기 보다는 전세계가 패닉에 빠져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감안한다면요 지금 시장이 반등 나올 때 같이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지금 15% 정도 빠져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시청자도 있고 지금 문의를 해 주시는데 삼성전기의 주요 지지저항 때는 이렇습니다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반등 시도는 올 텐데요 이 반등을 할 때 저항권이 예상되는 저항권이 120일 여기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상황이고 여기는 저항을 돌파했던 돌파하고 난 저항이 돌파되면 뭐로 바뀌죠? 지지로 바뀝니다 여기 인근에 밀리더라도 또 지지하면서 반등했는데 여기가 무너뜨려 졌으니까 지지가 무너뜨려지면 또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추가하락하기보다는 반등 시도는 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반등은 11만 8천원권까지 일단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어저께는 기관이 매수를 해줬고 외국인이 그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비한다면 그래도 매수세가 조금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이 매도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전기전자 쪽으로 지금 매도세가 외국인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바이오 쪽으로는 셀트리온 삼행제를 비롯해서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바이오 쪽으로 조금 자금이동이 포착이 되는 면이 있으니까 11만 8천원권에서 밀리는 조진보험이 조금 축소하셨다가 다시 재반등하는 양봉 이렇게 설 때 팔았던 물량 다시 추가 매수 그리고 올라탈 때 또 주춤한 다음에 또 매도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과 11만 8천원에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9만 9천원을 더 하회한다면 선조를 해야 되겠죠 9만 9천원을 더 하회할 가능성 보다는 11만 8천원권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더 높아 보인다 라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두번째 DPC DPC는 방탄소년단하고 많이 연계가 되어있었죠 DPC 매수단가가 7250원이라 하셨습니다 7250원이면 여기 양봉지점에 매수했다 1번 여기 양봉지점에 매수했다 1번 진천님 아니다 2번 언제 샀는지도 한번 남겨주시면 전략 제시하는데 더 도움되요 자 본인이 매수한 단가 인근은 한번쯤은 매수해 들어 가볼만한 위치는 맞아요 그쵸 여기 위치는 맞고 여기 앞전 위치라고 한다면 여기도 추가 상승하는 부위니까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위치는 맞거든요 매수의 위치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워낙 워낙 폭락을 하니까 같이 좀 빠진 상황이거든요 자 반등시 일단 7천원권 1번 맞다 1번 맞으면 한번 해볼만한 상황이었는데 한번 해볼만 했는데 시장이 너무 안좋은데 굳이 그렇게 매수를 강하게 몇 퍼센트를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안좋거든요 숨을 딱 죽이고 숨을 딱 죽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매수를 한 부분은 시장판단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만 일단 한번 해볼만한 위치는 맞았어요 그렇다면 추가로 마찬가지로 하락하지 않고 기관해군 쌍글이 막 들어오고 있죠 하락하지 않고 반등 나온다면 7천원권 넘어갈 수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여기 앞전 이탈되면 안되는 6천8백원권 이평선 60일 이평선 인근 그 인근이 상당한 저항을 받을 겁니다 여기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장대양봉으로 돌파시도가 나오는지 돌파시도가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자 dpc 가 본인이 아는 내용 있으면 더 한번 적어 봐 보십시오 dpc 가 방탄소년단 컴백 이슈 때문에 강하게 간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투자자 본인이 더 저보다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적어 봐 주시고 만약에 방탄소년단 이슈 때문에 강하게 갔는데 밀렸다면 방탄소년단이 지금 그죠 다시 활동 재개 했지 않습니까 이슈가 일단은 사라졌으니 그 이슈가 사라진 이 부위에서 다시 산다는 것은 그죠 조금 아 그 부분은 좀 아쉽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점을 정리하자면 60일 인근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추가로 하락한다 추가로 하락한다면 상당히 손실폭 더 커질 수 있는데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관외국인 쌍크림 매수세가 제법 유입되고 있으니 반등도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LG 이노텍 자 LG 이노텍도 어느 순간 여기서 사라졌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빨리 시장에서 먼저 무너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못 넘어가는 걸 보고 관심 종목에서 확 빼버렸거든요 자 이 부분은 애플의 LG 이노텍이 부품 공급하는 부분 상당히 있는 걸로 아는데 중국의 지금 공장이 거의 뭐 중단되고 애플이 아 그죠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니까 같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LG 이노텍을 가지고 있다면 반등시 12만원권에서 일단 일부 매도 의견 그리고 다시 돌아서는 거 보고 아까 삼성전기와 같은 전략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규 매수라면 조금 더 관망해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전망이 휴대폰 쪽으로는 조금 더 관망을 한번 해보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로 관심 가지죠 5G입니다 휴대폰 많이 올랐고요 휴대폰 부품 관련해서 휴대폰 부품 관련해서 많이 상승했고 여기 한번 보실까요 KH 바텍 좀 더 길게 봐야 좋습니다 자 닥터K가 2019년 12월 30일날 마무리하면서 많이 올랐던 휴대폰 부품주들 조금 주춤할 수 있고 그 바톤 이어받아서 5G가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KMW가 1월 2일 첫날 12% 가는 그죠? 그런 기염을 더했는데 시장이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졌습니다만 다시 5G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죠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논리하고 틀린 부분이 있나요? 하락 추세에 돌려내는 RFHIC 같은 종목들 강하게 가지 않습니까? 5G의 관심을 휴대폰보다는 더 가지셔라 이 보십시오 HFR 이런거 다 우상량 유지하면서 5G가 상단에 3개 종목 정도는 관심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밑으로 다 꼬꾸라져요 이야기 안합니다 이야기 안합니다 그렇다면 KMW도 공매도에 상당히 시달리는 공매도 과열 종목에 제목 수시로 지정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다면 공매도가 이제 한풀 꺾이면 KMW도 키 맞추기 형식으로 6만원까지 반등 한번 기대해 보겠다 한번에는 가기 힘들겠습니다만 이런 또 KMW와 같은 종목을 필받으면 10%씩 막 날아다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KMW도 한 5만원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큰 맥락은요 휴대폰 부품보다는 시장의 모멘텀이 좀 발생한 5G 쪽으로 좀 더 관심 가져오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리브님이 메탈라이프 메탈라이프 2042원 제가 똑바로 한거 맞나요? 20420원입니까? 혹시 20420원이에요? 2042원이라 해가지고 없는데요 20420원 같은데요 맞습니까? 자 일단 신규 상장한지 얼마 안됐구요 중요한 여기 16,000원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시 좀 회복하려는 시도는 나왔으니 그나마 다행이구요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권역이다 할 수 있겠죠 여기 무너뜨리려다가 다시 반등조짐 나오니까 추가 반등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18,000원 무너지면 안되는 여기 18,000원권도 상당한 저항의 역할을 할 것 같구요 그것을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2만원권에 상당한 저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상당한 저항권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외국인 별로 관심 없는 종목군이구요 이러한 종목군들은 신규 상장주에다가 기관외국인 별로 관심이 없다면 시장에서 좀 확광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강력한 저항권이 위에 18,000원부터 2만원권까지 존재하니 반등시 18,000원권에서 좀 밀린다면 일부 물량 줄였다가 이 종목에 굳이 해야 되겠다 싶으면 16,000원권 17,000원권 정도에서 또다시 반등조짐 넣으면 그때 팔았던 물량 다시 사놓고 하는 전략이 하나 제시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종목의 전망은 그렇게 좋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러한 상황이 나온다면 이러한 상황이 나온다면 또 문제는 달라져요 강하게 양봉 시현하면서 여기 2만원권 인근까지 강하게 간다면 모르겠으나 여기가 이렇게 상당히 공방이 있었던 지역인데 한 번에 이렇게 치우고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확률이 조금은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정리할게요 강하게 이렇게 여기 부위를 저항을 돌파 시도 넣은 다음에 더 홀딩 그렇지 않고 자꾸 여기 인근에 저항을 받는다면 비중 축소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자 종목 상담 없으시면 마무리 제약바이오군들 종목군들 한 번 체크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림 삼행제가 이제 공매도 금지 때문에 반등을 과연 얼마나 강하게 할 것인가 추후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기관외국인 매수세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했다면 바이오 쪽으로 매수하는 게 포착된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에 바이오주에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다 라는 부분이었다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실적이 이제 뒷받침 되니 그 논리는 사라졌으니 매수해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은 발생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당히 양호하구요 셀트리온 제약은 추세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빠르게 반등 시도 나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종목도 암악해 미뤄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4월 28일입니까 원래 25일부터 29일까지인가 예정이 됐었는데 연말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도 상당히 데미지를 좀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뉴스에 가까운 이슈 아닙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알테오젠은 물론 기술 이전에 대한 추라이가 계속 이루어진다 하면서 상당히 급등했던 종목인데 6만원권에서는 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추가로 61 권력인 7만 5천원 여기 권력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한데 돌파해도 8만 5천원과 9만원권에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 만약에 저기 위에 상당히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이라면 반등시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강세 움직이던 종목이 무너졌으니 반등 넣을 때 빠져나오고 다시 만약 이 종목을 구제해야 된다면 늘려줄 때 60일 지지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나님 반갑구요 자 셀리버리도 수직락합니다 잠깐만요 마우스가 왜 자꾸 이상하죠 자 정근당 바이오도 확 무너졌구요 유한량행도 강하게 반등 나오다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규제 자 hlb가 여러가지 지금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hlb도 공매도에 상당한 시달림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hlb도 공매도 규제로 인해서 그게 이슈가 돼서 반등을 할지 한번 잘 챙겨보죠 그러나 반등해도 10만원권 여기 위로 상당히 강한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헬릭 스미스는 계속 하락입니다 관심 안 가지시는게 좋겠구요 실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락이에요 관심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지온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도 낭 8000원권에서는 수돗하고 있으나 반등시 23000원권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압타 바이오 완전 무너졌구요 자 abl 바이오 완전 무너졌습니다 G3BNT도 무너졌구요 3000당 제약 여기 딱 있거든요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추세가 살아있고 강세 보이던 종목은 달라요 살아날 때 젠백스도 240일 정도는 지지하고 있으나 추세가 막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끌어당기는 시도는 오고 있으니 추가 상승한다면 60일 돌파하는 것이 관건인데 분식회계 하고 있으니까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정정합니다 했던 회사니까 압미약품도 별로구요 대용제약기가 바닥에서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 자 바이오 종목들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2개 업로드 될 겁니다 이것까지 치면 3개가 될텐데요 공매도 금지에 시장 조성자는 예외상황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구요 그리고 다음 업종 대표주 전략 방송 진행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궁금해하는 종목 상담도 했으니깐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보기 하면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구요 구독 안한분 계시면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기 하면 아무 도움 안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구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돌려보시죠 전 닥튀케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뵐게요 바이바이